안녕하세요 장패드 하나 걸고 이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크홀라 당첨됐나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원 초과네요, 여기 선착증이에요, 초과 센터가 없으니까 역시 깨끗해 아 그래, 여다 주셨지 사다이 시작할게요 어넘핏 서버 우리 서버 됐나요? 허벅 bronns 서버 원 neighborhood 무언다 자 그럼 일단 스타트 하시죠 움직이다 걸리셨어 비습 급가 5초 탄 닌 닌 닌 닌 상당히 괜찮아요 후라측에 소멸 탔고 보호막 쓰신 것 같고 정수리여서 아마 바로 즉시 시전 데미지 주신 것 같아요 무적의 사슬 가복 끼고 계셨어 준비할게요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기절 스타트 선제권 뺏겼어요. 오 소멸 이야 다시 선제 잡았습니다. 실명 들어가나요? 오 역시. 재현신 들어갈 것 같나요? 볼까요? 왼신 다시 됐고 기절. 급과 가나요? 비습. 급과. 백인님 승리하셨습니다. 자 완대드님. 이렇게 두 분. 경기 준비할게요. 준비되셨으면 얘 눌러주시면 돼요. 자. 바로 스킬 들어가고. 급과. 2, 1. 후려치기. 실명. 비습. 소녀. 스킬 바로바로 쓰시네요. 반사함. 스웨트함 맞았습니다. 소멸 타고 바로 달려들으셨고. 비습. 지금 근데 사자님 M이 좀 있어요. 근데 대신 지금 실명당한 상태여서. 아 역시 도트의 파워. 완대드님 승리하셨습니다. 일단 무호잔지님이랑 장진님이신데요. 일단 두 분 쿨타임부터 체크 좀 해볼게요. 자 지금 무호잔지님이 이기셨고요. 아 이거에 신경을 못 썼네요 제가. 완대드님이랑. 백인님. 벌써 스타트 하셨나요? 백인님 혼절. 아 벌써 스타트 하셨구나. 자 비습. 비습 바로 계급전으로 푸셨어요. 백인님 도트 걸렸고. 보호막 상당히 꽤 오래 버티네요. 급과 4초. 2, 1. 실명. 아 이게 해골 성격이시죠? 도트가 다 풀리고 하셨어야 했을 텐데. 수요탄. 완대드님 승. 경기 준비할게요. 두 분 다 활약전 이어가지고. 도트 다 거셨고. 완대드님이 지금 스킬 적은 우세예요 지금. 이제 나옵니다. 즉시시전. 안 나가나요 아직? 어 실패? 토전 수요탄. 몇 번. 어휴. 1등 무효짠즈님 되셨고. 순위 중. 오 성공. 비습으로 스타트 했어요. 오 너무 빨라. 실명. 러브샷이요. 두 분 동시에 실명 썼어요. 비습. 장진이 스턴 걸렸고. 급과. 장진이 다시 은신하셨고. 대기님도 은신. 어 손에 쓰셨어요. 장진이 불리한다. 막판. 절개 떠나요? 절개. 후더라치기. 실명 붕대. 다시 은신. 기술. 즉사광사. 장진인 수영. 마지막 정리. 1등 무효짠즈님. 2등. 완데르. 3등. 장진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